며칠 전부터 계속 누가 매점을 털어요. 아니 한계를 뜯었으며 다 먹든가 거위 네 망설악지 엄마가 너가 먹어 너가 그랬니? 너가 그랬어요? 광고 얘 혜리예요 혜리 며칠 전부터 자꾸 동물원에 왔다갔다 거리는 길냥인데요 누가 먹으래요? 누가? 누가 먹으래요? 어?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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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너 일로와! 뭐 먹었어? 아악!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뭔데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뭔데 이거? 이거! 반성하세요 반성! 먹으려고? 야! 아악! 자기가 밖에서 고생한 그때 시절이 기억이 나서 먹을 게 있으면 먹어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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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볼 수가 있었어?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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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잘 챙겨주고 여기서 자기가 고정적으로 밥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매점에 소시지나 합판은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이건 거 먹어 괜찮다 우리osto 모르는 엠이 아악! 난 으어어лек썰chair 그럼 우리 LIFE 감사합니다.